안녕하세요. 홍남입니다. 오늘은 보쌈이랑 술 한잔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버거지와 조금만 물이 들어간다 너무 맛있어요. 아, 무거지와는 고구마가 좀 더 부어할 때 끓여야 한다. 고구마가루가 Commerce. 정말 고구마가루가 좋아졌어요. 고구마가 백판만 Coffee를 마시려는 듯하고 상당한 것 같아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이 맛은 시원하게 먹으려고 한다. 이 맛은 시원하게 먹기도 해요. 이 맛은 음식을 먹으려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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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오늘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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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추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맛있다. 너무 맛있다 매운 소스에 입에서 구워져서 너무 맛있어 따뜻한 소스에 넣어먹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맛있지만 잘 먹으면 좋네요 네, 정말 맛있고 맛있게 드셔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맛있다. 맛있다. 한입에 남은 양념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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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맛있다. 너무 맛있다 아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..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보선 먹었는데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